얼마나 하려나 몇 갠지 우리만 아는데 하나씩 챙길까? 선배 그렇게 안 봤는데 변명하십니다 근데 우리 정말 걸렸으면 어쩌지? 겁나십니까? 윤중이는 거 맞나?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?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뭔지 근데 전 그 사람이 하는 일보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지금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너 미쳤어? 얼른 나가 나 격리 중인 거 안 보여 나구나 이건 좀 무섭다 선배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줘요 안 나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너랑 있을 거야 난 확진자고 사상사는 접촉자라 따로 격리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진단이고 군인으로서 명령입니다 나가십시오 네 오늘 하루 되세요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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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